오성식의 이럴 땐 영어로 발 아직 좀 아프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말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잘 걸려 들었습니다 아 이거죠 이 신은 아직 길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이 신발 길이 아직 안 들었어요 예 그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신발 아직 길이 들지 않았다 라는 말 네 어떻게든 설명을 하세요 네 이 신발 아주 새 거여서 내가 이틀 전에 이 신발을 샀는데 아직까지 길이 들지 않았어 꼭 그 말을 그대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구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 되겠죠 어 디스 부츠 부스도 아니고 뭐 뭐 시원해의 슈즈 아 네 3초 3초 아 디스 슈즈 아 어 아 아 아 나한테 안 되겠습니까 웃음의 의미는 옆에 계신 분 아 그러면 저 조언은 자계신이 아니죠 그죠 친구 신이요 이 친구가 통역과 야 이번엔 이 친구가 어저께 더 신발을 샀는데 아직 길이 안 들었어요 예 이 옷이 차례진 않으려고요 네? 어... before... before... before two... Those... She's shoes But... Now then... This... That shoes is... Isn't... Isn't... She's shoes She bought her shoes two days ago She bought her shoes two days ago 서여자는 신발을 이틀 전에 샀는데 So her shoes 그래서 her shoes 신발이 What was the last thing you said? Didn't she's shoe Didn't she's shoe She's가 뭐죠? She's She's So 있게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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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그런데 그런데서 The shoes Didn't Her shoes 그런데 Didn't her shoes They're not her shoes 그런데 저 신발은 제께 아니다? 훔쳐왔다? 길이 안 되어있으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신발은요 신발을 한쪽만 신고 다니는 게 아니죠 복수 형태로 씁니다 항상 복수 형태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se shoes are not yield to me Y-I-E-L-D Yield Yield 항복하지 않았다 항복하지 않았다 이 신발이 다시 한번 These shoes are not yield to me Yield? How do you spell it? Y-I-E-L-D Yield Yield 이 신발이 아직까지 내 발에 맞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 신발이 내 발에 딱 맞지 않는다 이 신발이 네? 네? 해설? 네 해설 These shoes don't fit to her 아직까지 맞지 않는다 They're the wrong size 사이즈가 잘못됐나? 그래서 안 맞는 건가? 지금 길들지 않는다 라는 말을 갖다 지금 하고 싶은데요 Actually, they are trying to say These shoes haven't been broken i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That means? These shoes haven't been broken in They're still new and they don't quite fit perfect yet They're still a little uncomfortable 아직까지 새 거여서 조금 불편하고 발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break in 하면은요 길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새로 산 구두나 옷을 길들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을 길들인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와 같이 break in 하는 단어를 써주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These shoes haven't been brok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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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